둘 다 요즘 잘 안 먹습니다 떡볶이 먹으면 쌀떡볶이 먹어요 소화가 잘 안되더라고요 헬스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재활운동 하는 거죠 재활운동 여러분들 굉장히 지루하고 굉장히 자신과의 싸움 그런 걸 하는 거죠 뒤에 있는 곰이 움직인다고요? 되게 신기하네요 꼭 캡처해가지고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저는 진짜 뒤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제가 방푸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요 더우니까 꼭꼭 건강 유의하시고 안녕 참고맙습니다 4 5 거의 70 sins 아래 5 아래 아 af